아 주로구나 아리아 메디 클린 게이트 보기에는 다이슨 디자인처럼 생겼는데 어떤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새는 코로나 시대에 손하고 무류로 원래는 전신 소독기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전신 소독기는 이제 호흡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독성 관련해서 저희는 독성만 무관하게 호흡기로 하지 않게 제작된 전신 소독기 그래서 우리 허리 어깨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네 센서가 위에 있고 분사가 상체 여기로 분사되게 네네 요건 카메라인가? 네 요거는 이제 옵션 상품으로 카메라라든지 안에 QR 코드 이런 식으로 매장을 할 수 있게 소착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까 출입하면서 있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똑같은 제품인데 뒤에 보시면은 버튼식 조작으로 모드를 4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이거를 요 뚜껑을 열어야지 조작이 가능하군요 네네 뒷커버를 여시면 소독액 보충과 이렇게 조작 한번 채우면 얼마나 가요? 약 6리터가 들어가는데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수동 모드 요 3초 기준에는 한 1000명 정도 1000명? 네네 아 1000명 그렇지 인원수가 중요하지 항상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어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수동 모드라고 고정 출업 인원들이 많은 뭐 학원이나 오피스 이런 데서 쓰시고요 옆에서 하면은 발판을 밟아주면 아 발판을 밟아야 이게 예 예 요거는 수동 모드고요 수동 모드 예 요거는 즉시 분사 모드라고 해서 똑같은 제품입니다 예 들어가면 가까이 오면 이게 분사가 되고 아 빠지면 즉시 자단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요거는 이제 AI 모드라고 해서 네 기기 앞에 서주세요 기기 앞에 서주세요 멘트에 나와서 서있으면 네 네 아 이거 얼마씩 해요 요거는 지금 소비자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198만원에 지금 나와있고 198만원 네 조달이나 벤처나라 학교장 저런 데에 180만원이에요 요 들어가는 소독제가 네네 소독제도 같이 파는거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독제에요 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198만원에 물론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본사라서 일단 보여지는 가격은 198만원이고 이렇게 구성품이 있어요 발판 매트 저희가 떨어지는 입자다 보니까 아 매트도 있어야 되는구나 네네 네 요것도 다 공급이 됩니다 예예예 요런 식으로 해서 소독제는 20리터까지 구성품이 아 아 그럼 요 소독제는 내용이 뭐에요 어떤 이산성차염수단수라고 보시면은 뭐 흡입무독성 이제 발판이 발방이세요 눈 안구 각막이나 코에 점막 귀에 고막 요런 데는 염증을 다 받았구요 피부 저작용 뭐 미국 FDA생이 뭐 살균소독용 90% 다 받은건데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지금 유산성 차염수산 차염수산 산소 네 H2O2 아닙니다 HOCL이라고 H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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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네 유독성 피부 의류에는 어때요 이거 주로 뭐 옷에 뿌려지는데 의류엔 괜찮은가 저희도 백화점이나 고가 매장들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맞으면 5초에서 6초 안에 물로 환원되면서 소독되는 성질이 되어서 아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입자도 가장 고왔을 때 입자를 맞으면 거의 체감이 안될 정도여서 그게 무리는가 근데 뭐 이런식으로 계속 맞고 있으면 문제는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네 맞습니다 네 본사는 경북공연구청 아 네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